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오늘 사명자 가이드 10강입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하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사명자 가이드 10강 1, 2, 3부 중에 2부 메시지 마지막 제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3부로 들어가서 이제 10일간 계속 진행이 되겠는데요 2부의 주제는 우리 사명자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당연히 누려야 될 메시지고요 그래서 2부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소서 1부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받는 순간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으니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이제 2부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을 아무리 많이 잘해도 우리의 마음이 거기 없다면 결국은 아닌 거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또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것으로 뜨거운지 그래서 2부 내용은 하나님은 전도라고 하는 최고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특별히 복음을 기다리는 갈급한 영혼이 예비되어 있다 예비되어 있다 그 중에 특별히 불신자를 살릴 수 있는 확실한 길과 확실한 메시지를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을 다 했습니다 자 오늘은 10강 그러면 어떻게 그 현장을 실제로 살릴 수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한 다섯 가지 방법을 주셨습니다 자 서론에 보니까요 당신은 전도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얼마나 많은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받았고 현장에 갈급한 영혼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비되어 있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이에 뭐가 없냐면 이게 없는 거예요 진정한 전도 고민 그것도 계속 일단 어떻게 할 거냐 얼마나 잘할 거냐 이전에 진짜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고민이 있느냐 막 힘들어서 걱정이 돼서 하는 그런 고민 이전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진정한 고민과 갈급함이 있는가 그래서 이 눈을 뜨고 사도행전을 보면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갈급한 사람과 복음이 없어서 갈급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전도운동이고 그게 전도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았고 현장에는 복음이 없어서 지금 다 무너져 가는데 우리는 전도가 어렵다 거기 서론에 있는 것처럼 전도가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얼마나 많은가 누가 뭐래도 이거는 전도의 오해입니다 전도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지금까지 얼마나 우리가 많은 세월을 보냈는가 행정으로 되는 줄 알고 어떤 방법으로 되는 줄 알고 거기 서론에 있는 것처럼 어떤 프로그램으로 되는 줄 알고 얼마나 우리가 몸부림을 찾는가 그래서 이건 약간 이제 좀 부정적인 설명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런 사람이 우리 다락방 메시지 들으면요 메시지 하나 듣고 결론 내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에 오신 분들이 여기 있는 장노님이나 전도 제자들 그런 분들 많아요 계속 전도 고민하다가 메시지 하나 듣다가 완전히 충격받고 결론 내리고 이쪽으로 오신 분들 진짜 많아요 지금 제가 아는 분 중에도 어떤 한의원의 원장님인데 보니까 늘 누리면서 전도를 잘 하셔요 어떻게 이렇게 다락방에 오시게 되는지 전에 한번 여쭤보니까 우리 교회 여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친구분이라 하시다 우리 교회 여자 목사님 한 분은 친구분인데 우리 그 목사님이 옛날에 그 테이프 말씀 테이프 테이프 하나 자기한테 줬대요 그거 하나 듣고 자기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다락방이 저희 교회뿐은 아닌데 다락방에 들어와서 우리 다락방 교회 지금 장노님 되셨고 자기 그 현장에서 아주 누리면서 전도 이렇게 잘 하시더라 갈급한 사람 보금도 전하고 예비된 제자 잘 확립시켜서 제자화시키고 보니까 중국에도 이렇게 가서 보금전하고 제자 삼고 세워놓고 빠져나오면 또 그분들이 전도하고 어떻게 그리 하시는지 물어보니까 테이프 하나 듣고 자 그래 보면요 여기 있는 분들도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을 건데 진짜 전도를 고민하는 사람 늘 전도를 고민하는 분들은 아마 우리 다락방 메시지 유목사님 메시지 듣고 다 보던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모르고 이 좋은 전도를 어렵다고 저도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아예 포기하고 무슨 프로그램으로 되는가 싶어서 몸부림을 친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에 대한 모든 고민을 끝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전도 방법을 전도의 본질을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 직접 그게 이제 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있는 다섯 가지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전도 제자들은 여기에 대한 메시지 이미 다 들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고 또 실제로 여러분이 다락방하다가 사명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이 사람에게 이 다섯 가지 방법을 적용해야 되는지 또 현재 적용을 얼마나 잘하고 계신지 좀 점검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그랬습니다 너희는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너희는 여기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너희는 가론 유다를 뺀 사도들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훈련받은 70인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구원사역 외에 가장 중요하게 하신 일이 있다면 보금운동할 수 있는 제자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를 넘어서 한 지역을 완전히 책임질 수 있는 전도 제자, 전도 요원 요즘은 유목사님 요원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시죠 그런데 왜 이 당시 요원이라는 단어를 조금 제자와 다르게 쓰셨냐면 제자는 말씀운동하는 사람이라면 요원은 한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부산보금화를 어떻게 하느냐 행정, 조직, 시스템, 프로그램이 아니고 실제로 한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얼마나 키워내느냐가 열쇠 아니겠습니까 장노님들이니까 직외 다 하십시오 이제 권사님들도 하십시오 이제 당연하고 맞는 거지만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뭡니까 얼마만큼 그분들이 실제로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제자운동이 일어나서 그 지역을 장악하는 교회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교회운동이 얼마나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가가 이제 그 다음 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 지역이 살아나는 운동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점검을 하시면 좋겠고 또 저와 여러분이 다락방을 하거나 사역을 하다가 사명자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결국 그 한 사람을 한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로마서 16장 중직자까지 우리가 안내할 수 있는 어떤 이제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면 여러분 좀 부담 느낄 수 있지만 어떤 그 길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길을 그런데 이미 우리 다락방 안에는 유목사님 이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요 특히 여기서는 실제로 한 사람을 말씀운동할 수 있는 사역자 그리고 말씀운동할 수 있는 사역자를 넘어 한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요원으로 세울 수 있는 그 원리를 한번 점검하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원리 중에 제 7가지 원리 유목사님도 직접 우리에게 훈련해 주셨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진짜 복음에 반응하고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전도의 이 마음을 가진 사명자를 따로 선별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버린다 말이냐 아닙니다 기다리는 거죠 지금 복음에 반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전도의 소원을 가진 사람을 우리 마음에 아주 소중하게 소수 집중이라는 단어처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70인 제자를 부르시고는 특별한 훈련을 시키신 게 아니고 부르셔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죠 동거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다니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진정한 제자운동은 특별한 자료나 특별한 가르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동거하는 동안에 자기도 알게 모르게 많은 것들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되죠 우리가 유 목사님께 메시지도 듣지만 유 목사님의 눈빛과 걸어온 삶과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분의 뒷모습에서 우리는 진짜 중요한 걸 배우고 있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맞다면 밥만 먹어도 제자훈련이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맞다면 정말 24기도의 행복을 누리는 오늘 1부처럼 24기도 시스템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맞다면 그냥 밥 먹고 운동하고 차 마시고 같이 뭐 어떠면서는 왔다 갔다 하는데 알게 모르게 제자훈련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제자훈련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특별훈련을 막 집중시키고 아무리 좋은 교제를 갖다 주고 아무리 가르침을 많이 해줘도 그분이 느낄 때 우리를 보고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보고 느낄 수 없다면 참된 제자훈련 요원화 훈련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반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전도에 대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일부러 불러서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별거 아니어도 같이 운동도 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게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많은 게 보여지고 전달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조금 적용을 해보면 저와 여러분이 누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누구와 같이 전화통화를 많이 하시는지 누구와 동행하고 계시는지는 우리 신앙생활을 굉장히 좌우합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는 사람 정말 예배 때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기고 소중하게 담아서 말씀 따라가는 사람 늘 현장의 전도 생각하는 사람 정말 한 영혼을 생명처럼 기중하게 여기고 감추인 부하를 발견하고는 전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산 것처럼 제자를 보고 올인하는 그런 사람과 여러분 자꾸 만나고 대화하고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합니다 나머지 사람은 같이 밥 먹고 같이 놀아주고 같이 잘 지내시면 되고 진짜 내 인생의 동반자는 전도자들과 동행하십니다 이제 절대 평가르는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제가 당장 떠올려봐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들이 몇 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했다 보니까 나이 차이는 나도 동기거든 그런데 요즘 조금 실명을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다민족 사역 담당하는 그 목사님 보니까 같은 해운대에 사는데 얼굴을 볼 수가 없어 거의 뭐 두 달 동안 TCK 영성 캠프 학업 캠프 하는데 날마다 거기가 살더라고 좀 끝나면 좀 여유 있나 차나 한 잔 평일이라도 마실 수 있나 싶은데 보니까 요즘은 또 토요일 날 토요 주일 학교 왜냐하면 TCK들이 주일 날 못 오니까 토요일 날 또 TCK 주일 학교를 하신다고 또 바쁘시더라고 보니까 그 주위에 있는 중직자들과 집사님들이 아예 거기 살아요 보니까 어떻게 하면 TCK를 도울까 그런데 제가 보면서 참 마음이 너무 흐뭇하고 감사한 거예요 아 그래 보금을 위해 TCK를 위해 저렇게 24하시니까 너무 감사하다 자 그럼 우리가 그런 것도 보고 배우잖아요 그래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나는 무엇에 24하고 있지 그래서 조금 표현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친구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경상시에 누구랑 통화하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시간을 많이 보내십니까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늘 다니고 할 수는 없지만 세상 이야기 혹시 우리 별로 할 거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이야기 육신적인 이야기 누가 그랬다 카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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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 그만 이제 통신망 돌리시고 보금 전도 말씀 제자 후대 세계보금 성전 건축 이런 쪽에 저와 여러분이 많은 소통과 포럼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고요 우리 사명자 역시 그런 흐름과 분위기 속에 이제 들어와 버리면 그냥 같이 쭉 다니는데 어느 날 우리를 닮은 제자들로 일어나게 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우울증이나 조울증 어려움 당한 이런 사람이나 랩런트들 제가 이제 줌으로 매일 만나고 하는 사역을 아는 몇 분이 본인들도 맡겨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고맙고 감사하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한 제자 훈련이 눈에 안 보이게 이런 환경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늘 따라다니면서 보고 말씀도 듣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도 보고 양육하는 것도 보고 치유 대상자를 어떻게 도와주는지도 보고 다락방도 어떻게 하는지도 보지만 이 사람을 가장 빠르게 사역자로 요원으로 세워나가는 지름길이 있는데 그거는 말씀도 듣고 현장도 봐야 되지만 본인이 직접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고 본인이 직접 기도응답을 체험하고 본인이 직접 현장에서 하나님 역사하신 걸 체험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대임 이게 뭡니까? 그 사람에게 현장을 주는 거예요 현장을 맡겨보는 거예요 세신자를 맡겨보는 거예요 양육 대상자를 맡겨보는 거예요 치유 대상자를 맡겨보는 거예요 그럼 그것 때문에 메시지 듣는 게 달라지고 그것 때문에 기도도 달라지고 자세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당장 여러분이 유목사님 말대로 내일 어느 교회 가서 간증해야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많이 달라질걸요 오늘 밤에 특별히 기도 시작하고 내일 가서 할 때 말도 달라지고 폼도 달라지고 이 현장이 그만큼 중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은 아이고 저 사람은 아직 수준이 또 저 사람은 아직 능력이 그러나 수준 중에 수준이 하나님의 수준이요 능력 중에 능력이 성령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분역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 사람 속에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 그 사람을 우리가 믿지 못해서 폄하하고 내버려 둘 필요 없습니다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맞고 전도에 소원을 가진 사람이 맞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꾸 맡겨야 됩니다 성령이 그 사람 속에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내가 날마다 도와주지 않아도 지속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영적인 독립이 가능하다 혼자 복음 누리는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고 말씀 따라가는 삶이 되고 정시 기도가 되고 현장을 사모하고 늘 기도하는 예배, 기도 이런 부분들이 된다면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핍박이 와도 지속할 수 있다 이게 보이면 아예 파송 그 현장을 맡기는 거죠 그 다락방도 맡기고 그런데 맡겨보면 이 사람이 되겠다 안 되겠다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나 그러나 이 사람이 또 맡겼더니만 자기 현장에 빠져서 자기 사역에 빠져서 자기 것밖에 모르고 응답받았다 된다 안 된다 그러고 있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단체를 통해 세계보구마를 지금 끌고 가시는데 그래서 위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도 중요하지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도 흐름을 탈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교회의 전도운동의 흐름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원리스 전도운동의 흐름도 탈 줄 알아야 됩니다 말하자면 유목사님과 함께 전교회와 함께 연합해서 세계보구마 쪽을 향해 방향을 계속 읽지 말고 가야 되니까 점검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조금 잘 되면 거기에 빠지거나 유목사님 표현대로 가방 싸가지고 집 나가거든 그러니까 점검을 그 정도 놀라거나 흥분하지 마라 우리 교회가 지금 세계보구마는 성전 건축해야 되고 우리는 2, 3, 7, 5천 종족 살려야 되니까 이런 제자를 키워야 되고 이런 시스템을 준비해야 되고 이런 그릇을 이런 방향들을 맞춰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점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사액을 잘하시지만 여러분도 조금 점검받는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보다 사액을 잘하시는데도 한 번씩 저한테 물어서 목사님 지금 이런 현장에 이런 문이 열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본인이 알고 계시면서도 묻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들이 수준 낮아 보이지 않거든요 아 이분이 성령인도 받으려고 하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경적인 전도에 대한 방향과 계획들을 쭉 말씀드리면 그분이 참고해서 기도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액을 잘하실지라도 여러분이 소속된 권역의 목사님과 늘 소통하시고 목사님 이런 지금 사람이 연결됐는데 어떻게 도우면 좋겠습니까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또 보고도 드리고 어떻게 도울지 또 여러분이 몰랐던 것을 목회자는 볼 수도 있거든요 더 많은 훈련과 전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교회 차원에서 그분은 이 사람과 연결해주면 더 풍성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만남의 길도 열어줄 수도 있고 정급 그래서 어떤 사람을 찾고 확립해서 훈련하다가 그 사람을 어떤 전쟁에 맡길 때도 계속 좀 교역자나 중요한 지도자들과 소통하시면서 인도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0명의 말씀운동할 수 있는 사역자 가로뉴다를 뺀 전도요원들을 예수님이 직접 세워놓고 가셨는데 그게 폭발적인 역사로 세계보금화가 시작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7가지 원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운동할 수 있는 사명자를 사역자를 요원을 계속 키워야 됩니다 두 번째 너희는 가서 그랬죠 가서 요원을 세웠으면 사역자를 세웠으면 가서 그 말은 지역화죠 지역화 어디를 가란 말입니까 현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현장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을 말하겠죠 그래서 진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확정되지 않으면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도되는 분들 보면 어떤 현장에 마음을 담고 계속 지속하죠 보면 그런데 전도 안 되는 분들 보면 어떤 현장에 마음을 담아서 지속하는 게 잘 안 돼요 왜 어느 날 또 전도 이야기 나오면 전도하고 싶은데요 자꾸 그렇게 고민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어떤 축복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마음과 생각과 시간과 삶이 다른 쪽에 이렇게 많이 허비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늘 전도를 고민하고 늘 전도자와 소통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왜 성경에는 된다고 하는데 나는 안 될까 말이에요 왜 유목사님은 된다고 하는데 왜 다락방은 된다고 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부정적인 고민이 아니고 여기에 계속 고민을 하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되어지는 전도자들과 자꾸 소통하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찾아내고 거기에 대한 훈련의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작은 현장 있잖아요 작은 한 사람 랩런트 한 명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지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소중하게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한 지역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권역에도 랩런트 한 명이 이미 대학생인데 보니까 영적 생활이나 학교 생활이 좀 힘들어해요 근데 조금 제가 기다렸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몇 주 전부터 매일 만나거든요 근데 1대1로 만나니까 아무래도 또 좀 좋은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면 그 친구를 그 친구를 돕는다고 무슨 대역사가 일어나는가 그렇지 않지만 제가 이거 만나고 또 랩런트 하면 다락방 합니다만 저희 교회는 아닌데 성정체성의 혼란을 가진 친구라 제가 주일밤에 만나는 친구가 있어요 다른 나라에 있는 랩런트인데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 한 사람 한 지역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진짜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올인할 수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거기서 중요한 문들을 여시게 될 겁니다 결국 이 한 사람이 직접이든 간접이든 황금어장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죠 대구의 초대교회 마약사역 잘 아시는 우리 조원수 목사님 전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처음에 한 사람 마약했던 한 사람을 돕다가 자꾸 무너지고 무너지는데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 하다가 미션홈처럼 같이 그냥 살아버렸는데 산다는 게 소문나가지고 여기저기서 보내주다 보니까 자꾸 마약 환자들이 오게 되고 왔다가 가고 왔다 그런 여정 속에 제자들이 나오게 되고 그게 나중에 마약 치유 교정교실 시스템이 생기고 회복자들이 중직자가 되고 교역자가 되고 뮤지컬도 만들고 미국에 공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작품 그게 한 사람에서 시작한 사람 그래서 한 사람 한 현장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정말 담고 집중하고 올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서 뭐 해야 되는가 제자를 삼으라 이 예수님이 완벽한 전도의 답과 원리를 주신 겁니다 너희들이 먼저 보금운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된 다음에 한 지역을 완전히 마음에 품어라 그리고 우리가 아는 보호자의 능력 시공간 초월 237 빛의 그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24기도 여행을 한번 떠나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현장을 놓고 24기도로 날마다 그 현장을 도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대학을 살리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살리겠습니까 거의 고민하다가 잘 안 할걸요 근데 진짜 한 지역을 놓고 계속 하나님 앞에서 전도를 고민하면서 말씀 따라가면서 기도하는 사람 전도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날 이제 이런저런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생명운동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이 생명운동을 통해서 영접하고 안 만나지는 사람도 있고 두 번 세 번 만나다가 끊어지는 사람도 있고 계속 만나는데 엉뚱한 소리만 하고 율법적인 이야기하고 신비주의 이야기하고 또는 뭐 다른 쓸데없는 이야기만 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제자 아니야 그런데 이런 저런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고 또 시간표도 많이 지나가다가 정말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전도의 소원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나오면 생명운동이 일어나다가 드디어 제자가 나오는 겁니다 씨를 뿌리다가 길가, 돌밭, 가시밭 맨날 그런데 어느 날 좋은 땅에 씨가 하나 떨어지더니 거기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는 예수님의 비유처럼 낙심하지 말고 씨를 계속 뿌리다 보면 분명히 어느 날 제자가 나옵니다 자꾸 간증 때 드라마틱한 간증만 들어가지고 너무 이렇게 뜬구름 잡듯이 나는 그런 제자 안 본다 그러지 마시고 꾸준히 현장의 마음을 담고 꾸준히 생명운동을 지속하시다 보면 어느 날 야, 어찌 저런 사람이 나왔을까 그런 제자들이 이제 슬슬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제자화시키면 좋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한 네 가지만 말씀드리면 정확한 보금으로 당연히 보금을 이 사람의 것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보금 개인화 완전히 보금으로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재해석하면서 나의 보금을 찾아낼 수 있도록 보금 개인화 혼자 예배의 축복을 알고 예배를 들으면서 나의 말씀을 찾아서 소유하고 혼자 예배 때 말씀 붙잡고 힘을 얻고 답을 얻고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말씀을 개인화 시켜야 됩니다 이제는 날마다 보금 누리면서 예배 때 주신 말씀 붙잡고 혼자 행복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아침에 밤에 정시 기도하고 낮에 24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 없이 보금 누리는 기도 말씀 따라가는 기도 여호와만 바라보는 24 행복한 기도 찾아내도록 그러면서 이제 삼원을 누리면서 삼원을 개인화 시켜서 어느 날 나의 전도를 찾아낼 수 있도록 전도 개인화까지 여기에 대한 많은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결국 제자 가능성 있는 사람이 나오면 보금 개인화 말씀 개인화 기도 개인화 전도 개인화를 시켜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는가 방법 중에 방법은 증인이죠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의 보금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보금 개인화 시켜주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그리스도 창세기 3장이 나의 창세기 3장이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간증할 수 있는 증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기를 하신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진실하게 사실적으로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은 보금 개인화 심부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 개인화는 이번 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은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말씀 개인화 시켜주는 게 어렵지 않아요 지난주 이런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더니 나에게 이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에게 이런 문을 열어주셨고 이번 주 이런 부분이 잘 안 됐는데 어쩌면 오늘 하나님이 여호와만 바라보는 24기도 나의 말씀을 포럼하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은 세신자가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무엇이 그럴까요? 저거 진짜 맞나? 너무 억지로 적용하는 거 아닌가? 그러다가 이게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계속 지나는데 진짜 이분은 말씀을 따라가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분 삶에 성취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나도 진짜 말씀 제대로 잡아야 되겠다 어느 날 세신자가, 사명자가 자기도 말씀 하나 딱 잡고 나온다니까요 권사님 저는 오늘 이 말씀 잡았습니다 장로님 오늘 저는 이 말씀 그렇게 개인화 시켜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거를 말할 수 있으면 된다니까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면 돼요 물론 그게 이제 올바른 기도여야 되겠죠 24 행복한 기도의 증인 또 나는 내 현장에서, 내 삶 속에서, 내 스케줄을 가지고 사모너를 이렇게 이렇게 누리면서 이렇게 전도합니다 나의 전도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전도 개인화 시켜주는 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방법은 증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요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게 뭡니까? 전도화죠 물론 이 제자에게 세례를 주라는 말도 되지만 본격적으로 보금전하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전도화 이때 일어난 생명운동과는 다른 아주 살아있고 지속되는 제대로 된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는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생명운동이라면 거기서 이제 제자를 우리가 찾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제자가 제대로 딱 서고 나면 그 주위에 지속되는 생명운동 이 제자를 통해서 연결된 새 생명은요 거의 끊어지지 않고 거의 교회화되고 지속됩니다 이 생명운동은 말씀운동으로 연결되고 이렇게 해서 연결되어 말씀을 계속 듣던 사람은 제자운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세신자를 또 네 가지를 개인화시키고 이 일곱 가지 원리를 적용해서 계속 사명자로 사역자로 한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요원으로 계속 훈련시켜 가는 거죠 이 사람들을 한 군데 모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교회화가 되는 거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재생산 그리고는 또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립적인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전도자립이 가능해지는 것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자립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제자를 찾아서 또 다른 지역의 말씀운동을 계속 벌이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 너희는 가라 권세는 예수님이 가지고 현장은 우리 보고 가라고 하십니까? 아니지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전도운동의 원리를 저와 여러분이 찾아 누리고 우리가 만난 새가족에게 사명자에게 이 다섯 가지 전도원리를 적용해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제자의 삶을 살아가신다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마시고 조급하지도 마시고 오늘 주신 예수님의 전도방법 가지고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하시고 우리의 사액을 좀 점검하시고 오늘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조금 내가 시간을 누구와 어디서 많이 보내는지 정말 내 마음과 생각과 관심과 나의 고민은 어디에 있는지 정말 우리는 현장에 만난 그 한 사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한 현장에 정말 마음을 담아 올인하고 지속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붙여주신 한 영혼에게 내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정말 그 사람을 통해 말씀 운동하고 제자 운동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에 우리가 얼마나 응답받고 있는지 좀 점검을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면 좋겠고요 본격적인 전도제자의 응답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들어가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사역을 두고 또 우리 전체 전도제자들의 모든 전도운동의 축복과 미래를 두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하고